이준석도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3개 지역은 김성환은 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결론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의 표만 보면 됩니다. 바로 김성환과 이준석이 맞붙었던 노원병에서는 김성환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11.02%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선거인 같은 경우는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될 수치가 무려 11.02%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초강력 증거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 실시했던 20대 총선에서 서울의 후보별 차이 후보별 평균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의 평균값은 2.8%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당대표로 있는 이준석은 마이너스 10.75%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10.75%라는 것은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0.75%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바로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된다는 그런 통계학 법칙을 맹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사전투표의 대규모 조작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수치가 바로 김승환 민주당 후보가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표를 훔쳤냐 이런 문제를 그냥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바로 노원병의 당선자인 김승환 후보는 가짜 국회의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이 바로 2020년대 4.15 총선입니다. 이것을 덮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런 안주의 아사라판인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노원구병의 사전투표자 총수는 4만 2,275명입니다. 당일 투표자 수는 6만 3,140명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라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투표자 수는 10만 5,415명입니다. 이 10만 5,415명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4만 2천 명은 사전투표를 하고 6만 3천은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 집단입니다. 너무나 큰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투표 그룹의 소위 투표 성향은 상당히 비슷하됩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1에서 3%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가 얻은 그런 투표수하고 2번 후보가 얻은 투표수를 나누어 가지고 퍼센트를 구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붉은색의 100.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성한 후보가 100.1표를 얻었을 때 100.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조작이 있었을 거도 추정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100 이하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성한 민주당 후보가 159.8표를 얻은 겁니다. 이건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50%가 증가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성한 후보가 151표를 얻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사전투표 조작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욕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왜 확정된 사실이냐. 이거는 이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병은 모두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동을 구성하고 있는 투표소의 개수를 세면 모두 45개의 개수가 있습니다. 45개의 노원구 병의 모든 투표소에서 바로 일본 후보인 민주당의 김성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45승입니다. 2분의 1을 45개 곱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전투표 조작은 가장 밑바닥인 투표소 레벨에서부터 조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의 A동의 1투표소에 100명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있으면 100명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의 21.72%를 조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45군데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에 들어있는, 검정색에 들어있는 45대째로는 초강력 증거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와 사전투표 조작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후보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차투표소를 구해보게 되면 9144표가 있습니다. 이 9144표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김승환과 이준석이 받은 것으로 발표한 기존표에다가 수정을 해줍니다. 김승환이 훔친 것을 빼주고 마이너스 9144표, 이준석이 잃어버린 것을 더해주고 플러스 9144표. 그렇게 하면 중환의 변경이 김승환은 4만6천표, 이준석은 5만5천표로 이준석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빼앗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단에 있는 교차투표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정한 것은 추정치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추정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확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차표수의 2배 9144표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이 바로 조작표 총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조작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덮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좀 나온 겁니다. 완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용진 노원갑에서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냥 테이블만 보시면 됩니다. 고용진 노원갑에 출마하신 분은 미래통합당 이노근 후보와 붙었습니다. 고용진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받은 것하고 당일투표의 득표를 받은 것은 플러스 12.28%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은 1에서 3%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을 명령합니다. 조작입니다. 이노근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을 한고 당일투표에 득표한 것을 빼면 마이너스 10.29%입니다. 이것도 1에서 3%를 넘었었기 때문에 조작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57%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노원갑에서는 바로 총조작이 22.57%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22.57%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2.57%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늘어나게 하면 조작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일투표라면 그나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평균값은 2.8%였습니다. 정확하게 공정선거인 경우에 평균 1에서 3%를 이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용진 노원갑이 진짜 조작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갑에서 사전투표 수는 3만 5천 당일투표 수는 6만입니다. 총 투표자 수는 9만 6천입니다. 9만 6천 명의 투표자가 36.7%는 사전투표를 하고 4박 5일 사이를 투고 당일투표의 63.3%가 당일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여기 또 당일투표에서 조작이 굉장히 심한 걸로 보입니다. 당일투표에서도 고용진 민주당 후보는 이노근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122.6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보시면 당일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2배인 199표를 얻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200 이상인 207.7%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당일투표하고 교차투표에서 현저하게 다른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엄청난 조작제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원국 아베 투표 동수가 5개입니다. 투표 수는 모두 43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가장 풀뿌리에 해당하는 투표소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투표소를 다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에서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3 대 0가 나온 겁니다. 43 대 0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43승입니다. 2분의 1을 43개 곱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더불어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586에 한 겁니다. 이런 짓들 민주당의 선거 조작 기술자 다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괜찮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 수사가 이루지어야 된다. 그 검찰에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번에 권영세라는 권영세입니다. 권성동이 권성동이 한 짓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완전히 간첩인 거죠. 간첩. 간첩질을 한 겁니다. 이것을 만일 묵인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했으면 아마 앞으로 탄핵당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아니면 묵인을 했으면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 대해서 선거사범하고 공직자 비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은 윤석열이 탄핵하고도 남는 겁니다. 탄핵하고도 남는 겁니다. 탄핵하고가 아니고 탄핵당하고도 남는 겁니다. 탄핵당해도 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그냥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묻자고 본격적으로 뭡니까? 지금 나선 자가 권영세가 아니고 권성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조인숙님 말씀 맞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판을 치놓은 겁니다.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있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본인 탄핵당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당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첫 건 가운데 한 사람이 윤건영 씨입니다. 구로우회에서 당선됐죠. 이 가짜인가 진짠가. 가짜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윤건영 씨한테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3.09%를 밀어준 겁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에는 마이너스 11.27%를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률이 23.4.36%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3.09% 마이너스 11.27% 아무리 사회가 몰상시하고 비지성적이라도 이런 통계 조작을 보고도 그냥 부정투표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암담한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이상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의 공동체 자체가 그냥 부정성으로 망할 판이 됐는데도 아무 관심을 가져갔다면 그건 망해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을 길이 따로 있습니까 윤근영 씨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구로구 의뢰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 수가 51개입니다. 51개 전부에서 뭐죠 일본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투표소마다 모두 다 조작을 하니까 이 사전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상위 레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장 하임의 레벨 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동하에 있는 투표소마다 투표소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24.36%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51대 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금정색 박사 안에 있는 51대 제로만 보더라도 그냥 이게 조작 1000% 1억 퍼센트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렇게 조작해가 권력을 훔쳐도 그냥 넘어가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구로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41% 참가하고 당일투표에 59% 참가했습니다. 구로그에 여러분들 총 투표자 수는 99,398%입니다. 너무나 큰 집단들입니다. 사전투표 집단이나 당일투표 집단에서.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윤건영 민주당 후보와 122.1표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 상당히 조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두 배 정도 이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전투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208표를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 100표를 얻을 때 211표를 얻습니다. 엄청난 조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 51대0만 두 가지만 비교하더라도 그냥 100% 그냥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조작표수는 교차투표수만 교산하면 만표가 됩니다. 만표를 교정을 해 주게 되면 여기도 거의 천백백표 차이로 선거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기존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건영 후보가 5만6천표를 얻고 김용태 후보가 3만7천표를 얻어서 일방적으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임주당을 지지한 교차투표 수를 계산해 보면 만 871표입니다. 이것을 윤건영 후보가 빼앗은 것에서 빼주고 김용태 후보가 빼앗긴 것에 대해주게 되면 새로 계산해 보면 윤건영 후보가 4만5천표 김용태 후보가 4만7천표가 나오는 겁니다. 건수한 차로 김용태 후보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단에 있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단은 뭐죠? 확정된 겁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이고 그 다음 밑에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을 가지고 교차투표 수를 계산한 다음에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차표 수의 2배가 총조작된 사전투표 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만 보더라도 완전한 그런 조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례적으로 좀 빨리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든 참 오늘 말씀드린다시피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사선 광릉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원의 그런 박병석 국회의장의 금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절충한 수용권은 너무너무 잘못한 일입니다.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지금 우리 사회의 초미에 관심이 돼 있는 선거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민주당의 그런 반헌법적인 그런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협상 카드를 대통령 당선인의 제가 없이 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도를 추락시키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분노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순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범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도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나는 당과 관계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정치니까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광범위한 일상이 되었고 도저히 국민들이 덜너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당선인의 앞으로 탄핵당할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지지자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지지를 다 철회할 겁니다. 저는 완전히 철회입니다. 이따위로 하려면 당신이 이뻐가 표를 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나가 표를 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말을 잘해 갖다 표를 준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준 건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선거수사에 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검찰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좀 좋을 줄 알았지만 의심했던 대로 칙칙한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네요. 권성동 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척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핵 간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모르고 했다? 글쎄요. 자 오늘 방... 자 오늘 방... ... ... ... ... ... 감사합니다.